한국국토정보공사 개인이 곧 조질이니까 여보세요 엄마 나도 사랑해 엄마? 어디까지 얘기했죠? 나도 사랑해 엄마 아들까지 했다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형제 속임에서 살라고? 속임이라는 기자가 없어 신분 노출하지 말라고 말했지 어디 있었던걸? 내가 왜 갔는지 몰래서 물어? 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너처럼 거짓말로 살진 않았어 까불지마 나 평범한 회계사 아니야 나도 평범한 청소부 아니야 러시아 언니 가슴이 그렇게 좋지? 그럼 넌 낮에 청소하고 밤에 복싱하고 피곤하지도 않냐 그 나이에? 러시아 언니 가슴이 그렇게 좋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랑 크기부터가 다른데? 크기가 뭐가 중요해 두 개나 있으면 되지 Master of the World 이제 그 자궁과는 공식으로 행동이 마지막으로